일명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가 옮긴 시설에서도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의 소식 김연아 기자입니다. 일명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했던 장애인들이 옮긴 시설에서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5년 2월 임시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후원금과 장애인 수당 등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 모 사회복지시설 대표이사 49살 임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 시설 피해자 가운데는 지난 2011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인 일명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했던 장애인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광주 지역 강력범죄의 피해자 여성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은 2013년 86%, 2014년 88.8%, 2015년 89.9%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91.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고용률은 58.5%로 지난해 동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취업자도 74만 5천 명으로 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2.7%로 0.1%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2만 1천 명으로 1천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YWCA가 유권자 선언문을 발표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대통령상을 밝혔습니다. 광주 YWCA는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권자로서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YWCA 회원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권자로서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YWCA 회원들은 희망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선 탈회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CNB 뉴스 김현아입니다. 광주 전남병무청이 전남무정청과 사랑의 나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전남병무청과 전남무정청은 어려운 환경의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사랑의 나눔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21명이 선발돼 한 해 동안 개인별로 100만 원씩 총 2,100만 원의 후원금이 지급됩니다. 장원서 광주 전남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병역 의무자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세월호 3주기 추모 전통 국악공연을 개최합니다. 전통문화관은 오는 15일 세월호 3주기를 맞아 토요 상설 공연으로 혼의 소리, 생명의 춤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공연단체 명인 명창 추모사업회가 초청돼 판소리, 가야금 산조, 살풀이, 남도 민요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전통문화관 토요 상설 공연은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세월호 3주기를 추모하는 촛불 문화재를 엽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산 주민 모임이 주최하고 광산구가 후원하는 촛불 문화재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돼 진행됩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영상과 혼을 위로하는 살풀이,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연극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샌드아트 등이 이어집니다. 이번 추모 문화재는 13일 수원호수공원에서 열리며 오후 6시부터 식전 행사로서 기억에 둘 만들기와 미수습자 가족을 후원하는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CNB 뉴스 김우영입니다. 홍호수 SignBC 김우영용 Sign-E 무 mesela Sign-E rich Sign-E rich